로디야! 로디! 로디의 힘이죠! 트루디! 트루디 돌아섭니다! 트루디! 월드클래스는 애기 선수가 그리고 원더우먼은 트루디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자, 카라의 연건 시작하자마자 길게 잡았는데 지금 골몰에 야심상을 수상한 티썸 선수가 되기 때문에 뜬금포는 또 쉽지가 않을 텐데요. 오, 소유미! 오, 소유미! 너무 강하게 맞았습니다. 소유미가 몸으로 막아냈고요. 소유미 뺏어냈습니다. 김희정! 자, 끊었습니다! 자, 끊었습니다! 자, 추노! 자, 추노! 어, 티썸이 잘 걷어냅니다. 김희정과 사오리, 김희정과 사오리 맨투맨은 지금 똑같이 되는데요. 몸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요. 자, 나티가 준비하고 있어요. 사오리와 엘로리가 좀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 아, 몰라갑니다! 오! 아, 몰라갑니다! 오! 아, 몰라갑니다! 오! 오! 다시 한 번씩! 오! 네, 슛! 오! 네, 슛! 오! 자, 일단 월드클라스의 슈팅 빈도가 좀 더 높은 가운데. 이제 원더어머니 등극합니다. 오, 자, 핸볼인데요? 핸드볼! 자, 핸볼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가요? 자, 그래 실려! 오! 인가요? 자, 그래 실려! 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카라인 선수가 너무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주심이 경기를 잠시 세웠습니다. 조금만 시간 줄게요. 괜찮아? 아, 이 카라인 선수가 웬만하면 공에 맞고 넘어지는 선수가 아닌데 지금의 김가영의 오른발은 말 그대로 미사일이었습니다. 오른발! 아니, 아니, 아니. 대단하네요. 경기가 다시 시작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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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오! 김가영! 캐시가 쳐냅니다! 2번! 이 김가영의 볼을 받기 위해서 골대 앞으로 잘라들어가는 선수들이 중요한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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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내주고. 키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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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우. 엘론이가 처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희정과 이 사올이가 이 공간을 주지 않고 자기 사람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이것도 상당히 볼만한 싸움입니다. 넘겨주고. 오우. 넘겨주고. 오우. 가자 가자 가자. 던져 던져. 바로 처리한 키스업. 역습인가요? 길게 처리합니다. 김가영 쪽입니다.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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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 가자 가자 가자. 김가영 쪽입니다. 김가영. 자 좀 측면으로 흘러갔고요. 오우. 자 좀 측면으로 흘러갔고요. 오우. 엘로비가 일단 내보냅니다. 김가영 클라스. 김가영 클라스. 김가영 클라스. 소유미 앞뒤에 걸렸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나티가 나가 나티가. 나티가 나가. 나티가 나가. 사올이가 이렇게 피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김설이. 오우. 그대로 때려봤어요. 김설이. 아 때려. 아 패시가 이제 공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전진합니다. 올라가. 아 요 패스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열렸어요. 사올이. 아프리카노 그레슛. 오우. 아 열렸어요. 사올이. 아프리카노 그레슛. 오우. 자 봐도 되나요. 사올이 이게 넘어왔고요. 나티. 자 원투 열렸어요 열렸어요. 사올이. 와. 와 좋아. 와. 원투. 사올이 됐어. 도와줘야지. 수리 도와줘야지. 됐어요. 사올이. 사올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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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하하이. 아깝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공격 배털을 보여줬던 월드 클라아. 김가영 맞고 굴절. 틀는데. 자 하라인. 해 왔나요. 건빨 집이. 연락 받네. 하지만 엘로드가 설때 가ından 되죠. 김가영로 wha. 하하하하하현. 가 가 가, Initi dec.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까 있을 때 대려봤던 김다영 아깝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볼입니다. 하나, 둘. 돌아, 돌아. 쭉. 언니 이거, 이거 보인다. 해야 돼. 나 줘, 나 줘, 나 줘. 김다영이 내려와서 수비를 했습니다. 자, 자, 한 명 가, 한 명 가. 키썸. 키썸 침착해요. 김설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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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좋아, 덜이. 자, 뒤쪽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키썸. 또 한 번 김설희 쪽으로. 자, 슈팅 왔나요? 슈팅! 김설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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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설희! 선색 보정템 원더우먼입니다. 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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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꼴이 미쳤다. 꼴이 진짜. 우와! 언니, 나 털 쓴 거 봐. 야, 나, 나, 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경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캐시! 그대로 벗어납니다. 키썸 이제 공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전진합니다. 사우루 다 나와, 사우루 다 나와. 사우루 다 나와, 오케이. 언니! 자, 키썸의 공급 또 한 번 김설희입니다. 자, 김설희. 김설희. 좋아, 좋아! 김설희. 살아있고. 김희정. 잡았습니다. 김희정. 트루디. 트루디 돌아섭니다. 트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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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디야! 트루디! 트루디야! 트루디! 트루디 돌아섭니다. 트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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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디 슛! 트루디! 자, 가영아! 자! 서울이! 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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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김설희가 또 한 번 잡았습니다. 김설희. 자, 워크로사는 김다영이에요! 서우리 가야 돼! 서우리 가야 돼! 서우리 가야 돼! 네, 네, 네. 워크로사는 김다영이에요! 김다영! 오! 야, 오! 어휴! 오! 자, 낮기에 좋은 트래핑! 자, 지급대었어요, 지급대었어요! 오! 오! 우와! 오, 좋았어! 됐어! 자, 아, 침은 지급대었어요, 지급대었어요! 서우리! 서우리! 가여! 가여! 자, 다시 역습률이 되었네요! 아, 김다영,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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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킥입니다! 김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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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가오리. 자, 자,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이기니입니다. 월드클라스. 가깝쪽으로 좀 휘어져 나가면서 벗어납니다. 자, 나튀기가, 나튀기. 나튀기가 열렸어요. 오, 나튀. 나튀. 걸리기만 했으면 골인데요. 여기서? 기다려. 오, 자, 자. 오, 자, 자, 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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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오, 자, 자, 사오리. 사오리. 아, 아깝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연속으로 맞이합니다만 살짝 조금씩 벗어납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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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이 때려봤습니다. 아, 나이스. 자, 카라인이 연결해줬습니다. 아,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자, 반대편에 소융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소융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데요. 아, 굳이 목표입니다. 김명지 감독이 골키퍼의 시야를 지금 봐.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시야를 지금 봐.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위험해, 위험해.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시야를 지금 봐.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침착. 가니다, 가니다. 가니다, 가니다. 또 해, 또 해. 또 줘, 또. 케이지 줘, 케이지 줘. 케이지 줘, 케이지 줘. 케이지, 네가 해.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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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 내려와, 내려와. 자, 일단 원더는 뒤쪽에서 머무르면서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지, 해. 엘로디 고. 엘로디의 원터치. 사울이. 사울이, 사울이. 원터치.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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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키스톰이 눈치가 빠릅니다. 가영아. 나이스. 가영. 이야. 살아인 김희정. 아니, 천천히. 한 번 넘어옵니다. 가영이 가죠, 가영아. 유미야,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여기 보고, 보고, 보고. 여기 모이면 안 돼. 나티. 김가영. 엘로디 안 해, 안 해, 안 해. 엘로디 안 해. 자,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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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클라스의 볼이 됐습니다. 게시 Aha. 김가영 오, 김가영. Archie. Export. 네. 참가영. 김가영. Volkswagen. 김가영. 이, 김가영ου. 김가영. FC. 멋진 선박입니다. 나가야지 나가야지. 견제 하면 돼. 아니 견제 하면 돼. 자 이제 아까 한 번 좀 높이고 있는. 아 자 자 자 원플랫어 자 자 자 자 자 원플랫어 자 자 자 자 자. 홀리야. 자 자 자 월드 플랫어 자 자 상은이. 자 사우리의 골!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터트리는 월드클락!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터트리는 월드클락! 사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이 김병기 감독의 정방 압박 전술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다 순간적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결국은 사우리가 빈골문에 꽂아넣습니다. 1대1 동점! 균형추를 맞춘 월드클락! 죽을 벌려! 가영아 나가!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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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월드클락스의 볼입니다. 응현아 간다! 그렇지! 김희정! 자 김가영이 들어섰습니다. 자! 캐시가 한 발 먼저 처리합니다. 오늘 클라스의 퀵인입니다. 나가! 나가! 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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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김가영이! 김가영 띱니다! 자! 반대쪽에! 반대쪽에! 소유미가 있는데요! 아! 체력적으로 지쳤어요! 자! 났는데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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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아! 때리지 못합니다! 김선이! 접어놓고! 김선이! 아! 수고하십니다! 원더우먼! 가영 언니! 3번! 3번! 3번을 가리기 뒤쪽에! 키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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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하이팅! 김가영 잡았고요! 사오리가 결대로 돌아섭니다! 겹쳤어요! 사오리! 가라인! 됐어! 돌았어! 패스로 풀어냅니다! 아! 수로 패스! 수로 패스! 아! 수로 패스! 수로 패스! 아! 수로 패스! 아! 월드 플러스! 아! 수로 패스! 아! 수로 패스! 우와! 됐다! 자! 빼주고! 아! 사오리가 치지 못했고요! 가라인! 누구야? 핸들인데 핸들인데 핸들인데? 핸들이야 핸들이야? 핸들볼 반칙 괜찮아 자 왼발 들어가나요? 기그슛 기그슛 나 킴 으악 역전골입니다 역전골 기록하는 월드클라이 기가 막힌 나키의 프리킥 폭렬하게 가까운 쪽 코스트로 꽂아넣습니다 경기장 평균 실점 1.22의 키스엄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시스템이 나왔어요 직점 랭킹 7위 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왼발 시스템이 나왔네요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한 번에 때려도 돼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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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설이 김가영 하지만 나티가 가져옵니다 사울이 우리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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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볼 우리 볼 유미야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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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기 사울이 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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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가영을 잘랐습니다 소유미 공을 지켜내고요 김가영 자 김가영 애기인데요 사울이에게 차단을 했습니다 자 소림이 또 한 번 차단 하지만 아 김가영이 채웠습니다 사울이 가운드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 김설이가 잘 처리 그리고 슛 그리고 어 김설이가 잘 처리 그리고 슛 던진다 던진다 언니 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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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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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희정 킥인 아 이거 잘렸어요 오 사울이 오 사울이 나티 키스업 막아냅니다 지금 나티에 슈팅 들어갔다라는 경기 끝날 뻔했는데요 네 자 카라인 슛 네 김가영이 막아냈습니다 다영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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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인 파티 오 카라인 파티 오 그렇지 야야 나와 나와 카라인 파티 오 자 꿀 끝으로 나와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설이가 막아냈습니다 자 경계 키스업 연결합니다 자 자 돌았으나요 돌았어요 김가영 잡았어요 김가영 잡았어요 김가영 잡았어요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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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김가영 잡았어요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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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힙니다 자 이 캐시백에 엄청난 슈퍼센트 사격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오 유 мар큐 아 이준 koll 야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아 씨. 아 뭐야. 자, 월드클라스와 원더우먼의 맞대결 월드클라스가 결국은 역전승을 거둡니다. 성대방전 Dit для 여권의 맞대결 월드클라스가 먼저 조합합니다.